오케이 오케이 언니가 오케이 바로 오늘 왔어요 오케이 나 신발 젖으면 안 돼 여기까지 왔어 이 높은 데까지 깜짝 놀랐습니다 신발 젖으면 서울까지 어떻게 가라고요 잘 도망쳤습니다 역시 기분 좋습니다 하늘 푸르고요 이렇게 푸르러요 구름도 예쁘고요 탑스텐 호텔도 보이고요 탑스텐 호텔 반가워 전미에 맛있는 이야기 강원도에서 전미에가 한다 탑스텐 호텔 반가워